네, 한 번 꾸며보려고 가야 했습니다. 저 어제 면도를 하다가 좀 배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좀 배인 자고를 치워줘야겠다. 아, 뭐야 이거, 왜 이래. 좀 콧물처럼. 됐다. 뭔가 지쳐 보이지만 그럼에도 빛나 보인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잡 잡 잡 해둬. 아, 네, 됐다. 그리고 잘 끝냈으니까 모아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모아 하트 큐? 큐? 끝냈어요. 아, 제가 그래도 일상 귀 하나씩 이렇게 그려주고 네, 됐다. 됐지, 됐지, 됐지.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우리 아까 이게 무대 끝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어, 뭐야 이거 이래. 그래서 오늘 자크라타 와주신 우리 모아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웠고 마닐라 후면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어,vero는 정말 오랜만에 t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